또 두자고? 질리지도 않아? 당신 혹시 일부러 저주러 오는 거야? 어? 내가 이기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고? 세상을 바꾼 인재는 벽장에서부터 사업을 시작하기 마련이니 세상을 바꾼 인재는 벽장에서부터 사업을 시작하기 마련이니 세상을 바꾼 인재는 벽장에서부터 사업을 시작하기 마련이니 주문하는 벽장에서부터 사업을 시작하기 마련이니 체크메이트 이렇게 순수하게 대국을 즐긴 건 꽤 오랜만이네 당신과 같은 친구를 또 만날 수 있을까? 당신과 같은 친구를 또 만날 수 있을까?